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알림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단체 톡이 나오겠죠. 카카오톡을 알림을 받지 않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 톡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카톡바 알림 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알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받고 싶으면 다시 제가 이것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아까 끄기 했죠. 그러면 다시 채팅방 알림 켜기가 됩니다. 이렇게 끄기와 켜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나온 단체 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이공자님하고 제가 카톡을 하는데 이분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길게 누르면 개인 톡도 이렇게 알림 끄기 혹은 알림 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림을 모두 다 끄든지 켜든지 하고 싶으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림 설치하면 이게 먼저 선행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서 전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알림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세요. 알림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알림을 터치하면 이게 메시지 알림이 지금 체크가 되어있죠. 현재 저는 이것을 꺼버리면 카톡의 모든 알림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해요. 알림이 카톡하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모든 카톡의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켜 놓으면 켜 놓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체 톡이나 개개인된 것을 카톡을 켜기 끄기가 가능해집니다. 소리에서도 여기 소리를 낸다. 카톡에서 카톡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 내지 않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 알림을 그리고 알림음도 여기에서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툭 터치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아래에 쭉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정을 하시고 만약 여기에서도 이렇게 알림을 했는데 알림을 켜고 끄는 것을 스마트폰 전체의 설정에서 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스마트폰 전체의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체의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정이 스마트폰 전체의 설정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알림을 끄든지 켜면 카카오 닷 자체의 알림 설정을 오브라이딩 무시하고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여기 가서 여기에 보시면 알림이라는 게 있죠. 알림 알림 이걸 터치해서 보면 최근에 알림이 있죠. 여기에서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렇게 터치를 하면 카톡 터치가 모자네. 벌써 보세요. 카톡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마트폰 자체의 카카오톡에서 켜기, 끄기를 가능합니다. 이상 카카오톡 알림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